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2019년 2월 10일 밤 9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6일날 민주당은 설민심이 이렇더라 설민심을 파악해본 결과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설에 많은 국민들을 만나봤더니 김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더라 사법부 개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개혁을 사법부를 더 개혁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민심파악 결과를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설민심에서 나타난 실제 국민들의 반응은 그 실체가 전혀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그 언론기관, 언론사 데일리안이 R&Search라는 곳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과반 이상 51.9%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결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일리안이 이 조사한 결과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체 응답률은 8.4%로 최종 10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1052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표본 추출을 해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의 ±3.0%의 오차 범위 내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동의한다 51.9%, 동의하지 않는다 36.8%로 나타났고 11.3%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모든 연령대에서 법정 구속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동의하지 않는다에 비해서 많게는 20% 이상 크게 격차가 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30대 순으로 50대 55.5%, 60대 54.1%, 30대 54% 이상이 경남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에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20대에서도 20대가 가장 낮진 않군요 20대가 48%, 4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데일리안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40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 40대조차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동의한다라는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 47%로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 45.5%보다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 가장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 비율이 가장 비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20대에서는 법정 구속에 불만인 거죠 법정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32%로 오히려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정말 도정에 아주 공백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크다라고 설 민심이 이렇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과연 김경수 도지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강원 제주 64.9% 대구 경북이 56.8%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김경수 지사의 지역이죠 도지사로 있는 이 지역에서 조차 56.6%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문제없다 옳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호남권에서도 동의한다 50.1% 동의하지 않는다 41.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원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순으로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 응답률이 높았고 충청 서울 호남권 인천 경기 이렇게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설민심은 김경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으나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그 재판 결과 결과 옳다 동의한다 라고 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서 국민의 과반 이상 51.9%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12일에는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국민 설명회를 열겠다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 설명회에서 글쎄요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정말 12일 날 열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 야당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 재판 결과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마치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겠다 마치 인민재판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이죠 이것은 정말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서서 사법부를 흔들고 공격하는 이런 사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있는지 참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일 날 그 대국민 설명회 그 내용을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은 51.9%가 이 재판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